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겨울밤 이미지에 눈이 내리는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대상 이미지를 한장 불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를 한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는 오른쪽 레이어 창에 보시면 휴지통 옆에 플러스 표시 아이콘 있죠 이것을 이렇게 한번 눌러 주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깁니다 새로 생긴 레이어1을 왼쪽 툴바 아래쪽에 있는 컬러 피커의 전경색이 검은색인 것을 확인하시고요 Alt Delete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검은색으로 채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 그리고 노이즈, 노이즈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면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검은색 도화지 위에 수많은 흰 점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이즈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양을 40 분포는 가우시안 그리고 여기 단색을 이렇게 체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시 메뉴바에서 필터 흐림 효과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체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경은 2.0으로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시 메뉴바에 가셔서 이번에는 이미지, 조정, 그리고 레벨을 체크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입력 대별 값을 설정을 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삼각불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검은색이 더해집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흰색 삼각불은 왼쪽으로 갈수록 흰색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회색 삼각불은 이렇게 좌우로 해 보시면 검은색과 흰색을 적절하게 더하고 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왼쪽에 있는 흑색 삼각불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겨서 60 정도에 맞춰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흰색 삼각불은 왼쪽으로 옮겨서 120 정도에 맞춰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간에 있는 이 회색불을 3 정도에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 1을 한 장 복사를 합니다 Ctrl J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복사된 레이어를 일단 눈을 감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아래 있는 레이어 1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상단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 그리고 흐림 효과 다음에 오른쪽에 동작 흐림 효과를 클릭해 줍니다 각도를 60 거리를 6 픽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눈발이 흩날리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창 혼합모드에서 스크린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 눈이 내리는 효과가 나타났죠 이제 지금 보이는 이 눈 입자보다는 좀 더 큰 입자들 만들어서 원근감을 살림으로써 체감을 더 해주는 그런 효과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까 감겨 두었던 복사된 레이어에 눈을 띄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복사된 레이어를 다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제 이 입자들을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줄여 주신 다음에요 Ctrl T 를 합니다 이것을 상하좌우로 마음껏 늘려서 입자가 커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자가 아까보다는 많이 커졌죠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확대된 이미지에 메뉴바에 가셔서 필터 흐림 효과 그리고 동작 흐림 효과를 하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고 각도와 거리는 60과 6으로 그대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레이어창 혼합모드에 가셔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크린을 눌러 줍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는 작은 입자의 눈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큰 입자들도 보임으로써 카메라 위치에 따른 원근감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야경 위에 실제 눈이 내리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멋진 겨울 풍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